요! 유케 유케! 유케! 워라업! 리본의 디액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여주를 다녀왔죠. 여주에서 정말 좋았고요. 많은 것도 구경하고 일단 놀러 간 건 아니었죠, 저희가 사실. 가서 이제 좀 가사도 써오고 저는 그동안 곡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기분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은 돼 있어요. 신나는 걸 해야 되나? 이런 강박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좀 아름다웠던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약간 보라색 음악? 보라색? 보라색 사운드가 어떤 건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곡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소스들을 골라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특이점. 목소리 샘플들을 비중을 높게 썼다는 거? 또 나의 천재성이 또 나왔다는 거? 샘플들을 듣다가 이런 걸 듣게 됐어요. 이걸 딱 듣는 순간 뭔가 빡 그려지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 드럼 라인을 만들었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드럼 라인을 만들어놨고요. 아까 그 목소리 샘플을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썼어요. 그래서 드럼이랑 합치면 여기다가 네 이런 샘플을 추가로 썼어요. 좀 목소리 샘플들이랑 드럼은 되게 심플하게 가고 이런 친구들로 많이 채웠어요. 이번에는 악기도 막 많이 안 넣고 또 다른 악기 소리들을 어떤 소리들을 썼냐? 일단 베이스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리와 그리고 메인을 담당해줄 여기에 또 악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모든 소스들을 다 때려박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rop the beat I like it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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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비트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이제 또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츠 고고고고고 녹음을 한번 바로 가볼게요. 일단 녹음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에디팅을 하러 가볼게요. 얍! 녹음한 파일들을 한참 에디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줄을 세워놨어요. 아까 제가 따로 비워두고 녹음한 부분이에요. 모든 맘에 드는 고민 없이 cop that I like it like this 그냥 버는 대로 쓰지 what you know about that 이렇게 흘러갔는데 또 그 중간 부분을 채워준 게 모든 맘에 드는 고민 없이 cop that I like it like this Yeah, yeah, I like that 그냥 버는 대로 쓰지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준 거였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뒤에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줘서 정리를 했고 악기들을 다 빼고 랩만 들어가게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거는 대고 쓰지 what you know about that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나는 신세계 나이키부터 명품 Yeah, 여긴 신세계 이렇게 돼 있는데 거는 대고 쓰지 what you know about that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나는 신세계 나이키부터 명품 Yeah, 여긴 신세계 똑같이 목소리를 하나 복사해서 더 붙여서 피시를 낮춰줘서 어느새 야경이 펼쳐지는 여긴 신세계 이런 것들을 추가해줬고 근데 여기서는 목소리를 좀 전체적으로 찢어지는 듯한 뉘앙스를 조금씩 줬는데 Yeah, I'm like it like this Yeah, I'm like that 그냥 뭐는 대로 쓰지 what you know about that Yeah, I'm like it like this Yeah, I'm like it like this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네요 어떤가요? 보라색 음악이 맞는 것 같나요? 제 스타일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진짜로 조금 뻔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펑키하고 신나는 거에다가 누가 들어도 기분 좋게 들을 신나는 곡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칠할 수 있게 느긋느긋하게 아름답게 그곳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완성 곡은 이제 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머니였습니다 핏다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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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알람 구독과 알람